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희식입니다. 팔당대교를 건너 동쪽으로 난 6번 국도를 타고 가면 강 위로 길게 다리가 이어집니다. 물 위로 다리를 낸 아름다운 다리, 양수대교입니다. 차창 왼편으로는 북한강의 물길이 내려오고 오른쪽으로는 남한강의 물길이 날아납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길이 만나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양평군 양수리입니다. 우리말로는 두물이 만난다 하여 두물머리라 불립니다. 두물머리는 서울과 가까운 근교 여행지로 유명합니다. 자동차로도 직접 맞닿아 있고 중앙선 양수역에서도 지척입니다.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자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두물머리에는 수령 400년이 넘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멋진 나무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그늘을 만들어줘 여행자들의 훌륭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두물머리는 연꽃이 아름다운 세미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두 지점을 이어주는 것은 열수주교입니다. 열수주교를 풀었으면 한강 배달이라는 뜻입니다. 열수는 조선시대 때 한강을 부르던 옛 이름이고 주교는 배주자, 다리교자를 씁니다. 열수주교는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인 현능원을 참배하기 위해 한강에 설치했던 달입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의 250m 구간을 52대의 배로 연결해 재현한 겁니다. 머리 위로는 양수대교가 지나고 아래로는 북한강의 물길입니다. 세미원에는 여러 연꽃 연못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인 페리 슬로컴을 기리는 페리 기념 연못, 연못 사이에 돌다리를 놓은 검은 잉어 연못, 무지개다리 아래로 수연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못 등이 있습니다. 걷기 좋고 바라보기 좋고 가족이나 연인끼리 사진 찍기도 좋은 곳입니다. 장독대 365개로 만든 장독대 분수의 요란한 물줄기는 무더위를 식혀주기도 합니다. 너무 덥다 생각이 들면 세미원 위를 가로지르는 양수대교 아래 그늘에서 한가롭게 쉴 수도 있습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 물이 익어가는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